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나를 아름다운 손 내리시는 주의 십자가 그 좋은 길을 내가 알아가려네 믿음으로 다 찬양하리라 주님의 영광 영광 주님의 삶을 알아가리라 아름다운 손 내리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십자가 그 길을 주님의 삶을 다 생각하네 나중도 못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니 십자가에서 흘린 고혈로 우리를 간 사랑을 이루셨네 나 찬양하리라 주님의 영광 영광 주님의 삶을 알아가리라 아름다운 손 내리시는 주님의 삶을 알아가리라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아름다운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늘 이브이브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선인 인사일까지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봐도 됩시다 제가 오늘 목이 좀 안좋아서 듣는데 불편하실텐데 양해하시고 더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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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